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거는 도시 술래잡기입니다 도시 술래잡기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제가 박비타가 이 여러 명의 이 살인자들 이 나쁜 살인자들을 피해서 제가 도시에서 숨어가지고 하는 게임인데요 보시면은 저에게 이렇게 여러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도망칠 수 있는 신속 물량들이 있구요 그리고 이제 투명한 물량 그리고 이제 상대를 밀칠 수 있는 밀치기 막대기와 도망갈 수 있는 참나무 원목 세 세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구요 그리고 시청자들에게는 이 엄청 아픈 날카롱 5 네더라이트 검과 그리고 다이아 모자 이렇게 지금 여러 명들이 이렇게 저를 잡게 됩니다 자 제한시간은 10분으로 갑시다 10분 시작하고 30초 뒤에 유저분들이 잡을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드립니다 자 준비 자 스타트 아니 야야야 아니 30초 뒤에 오라고 30초 뒤에 30초 뒤에 오라고 야 누가 나 따라오는데? 잘못봤나? 여기 들어가야겠다 아 이거 신속 물량이 신속 물량이 빨리빨리 없어지네 이거 큰일났다 야 누구 벌써 야 누구 벌써 왔는데?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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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여기서 시청자들이 저를 밖에서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어 돌아오고 있어요 따라하고있어 걸리지 않겠지? 쟤 나 보고있어 쟤 나 보고있어 쟤 나 보고있어 쟤 나 보고있어 어어어어 어어 어 야 이거 개무섭다 이거 은근히 무서운데? 와 이거 개무섭인데? 놀이터인데? 주민들이 있구나 사이에 숨어있으면은 숨어야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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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quí 갇혔어 어 건물이 아아아아아아아앜하하하하하 와우! 아아! 아아! 으아아아아! 아아! 으아아아아아!!!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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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블록을 케웠어 아아아앍!!!! 하핳ί하핳ㅎ하핳핳illes 어, 흐, neighbourhood 못어져? 못어져? 하하하 automotive 흐윽, 으앗,52 자, 몰라가지고 아, Á Á á é 누구 온다, 누구 온다x3 으아아악,으 꺄아아itt OH, Extra wish 아, 아, 아 헐 헐 헐 해주고 밀치기로 밀어 어 걸렸어 이거를? 여기? 여기 나쁘지 않은데? 아아 문 닫아버렸죠 문 닫아버렸죠 야 유리창이 있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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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못하죠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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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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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네 반대편 건물로 가는데? 어어어 어어!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지 피해주고 뒤에 뭐 따라오는데? 하하하하 이제 확률하고요? 하하하하 아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 지는 걸로 하구요 제가 우선하는 걸로 다음 콘텐츠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가위